사장님이 아이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답니다. 농장 정병 한번 봐주세요. 너무나 아름답고 잘 정리되고 많은 가요기들이 자라고 있답니다. 저 뒷동에는 방울복랑과 창들이 무수위만 팝니다. 축전이랍니다. 축전이요? 꽃 한번 보세요. 너무나 예쁘다. 축전. 축전이랍니다. 개마옥 식구들 한번 보세요. 개마옥이랍니다. 개마옥 식구들 와 개마옥입니다. 개마옥입니다. 호랜요금이랍니다. 호랜요금 4만원이에요. 얼굴이 얼큰이에요. 얼큰이 호랜요금 자구가 붙은 아이들이 있답니다. 호랜요금 4만원이랍니다. 호랜요금 아 멋져요. 에스메랄라 자연군생이랍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에 몸치장을 하고 이렇게 있답니다. 에스메랄라 자연군생 5만 5천원이랍니다. 에스메랄라 자연군생 아 멋집니다. 비 랜스 핫세이 비 랜스 핫세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아이들이죠. 비 랜스 핫세이 이 눈누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머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 랜스 핫세이랍니다. 비 랜스 핫세이 엘코혼입니다. 엘코혼 15,000원 얼굴이 정말 커요. 15,000원으로 그냥 방울봉랑이 아니라 황금 방울봉랑이랍니다. 황금 방울봉랑이랍니다. 그냥 입장 하나하나가 정말 조그맣게 다글다글다글다글 달려있답니다. 황금 방울봉랑 그냥 방울봉랑은 봤어도 황금 방울봉랑은 오늘 처음 보네요. 황금 방울봉랑이랍니다. 아레너스입니다. 아레너스 12,000원이고요. 아레너스 12,000원으로 어리석이와 옆에 こう이 자국이 나와있어요. 얘는 얼쿠니 옆에 자국이 많이 컸답니다. 콧대가 올라오는 얼쿠니도 있고요. 이야 아레너스 예뻐요. 아레너스가 이제 가을에 분홍색으로 물이 들기 시작한답니다. 좀 더 물이 들면 얼마나 예쁠까? 아레나스 정말 예쁘죠? 한엽 독일 샴페인이랍니다. 독일 샴페인 12,000원이고요.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1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 아주 큰 얼큰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 샴페인 이야아 대단하죠? 얘는 이야아 멋져요. 5,000원이랍니다. 독일 샴페인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는 8,000원이랍니다. 1,000원도 있어요. 이야아 멋집니다. 그리고 그냥 샴페인 3만원이랍니다. 2두짜리 또 3두짜리 이렇게 13만원이랍니다. 애플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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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입니다. 아 손톱끝이 따장 하관이 아주 예뻐요. 그리고 얘는 명장 13만원이랍니다. 이야아 대품이에요. 한세번이 한세번이 더 있어요. 한세번이 봐주세요. 우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구를 밑에 둘이나 달고 있는 아이도 있답니다. 정말 크죠. 대품이랍니다. 명장 명장 13만원 이첨라 tuning 셀 10000嘛 3만원 기술 은 실무사리 단임금 철화 만원이랍니다 아... 아녑다탐 과외가 입장과 끝이 보라 보라와 분원이 섞여있는 예쁜 색깔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녑다탐 만원이랍니다 아녑다탐 다다다 아녑다 수수 아녑다 아녑다